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는 와보쇽 1억 커플 송주민, 이자양입니다. 여기는 지금 새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북한산 산자랑 아래에 있습니다. 새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네, 오늘처럼 저희가 2017년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산도 좀 자주 오르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성북구하고 강북구를 오가면서 주민들과 재미있는 일들, 또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 활동이었던 거 연장선산으로 또 대학원에서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댁을 넘어 이제 좀 더 성숙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예비 엄마, 아빠가 되기 위하느라 또 더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게 해야죠. 네,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세요.